누구시죠? 오, 캣하워 샀어? 이야... 끝내주지. 대박인데? 동생이제. 대박이다. 그 캣하워 가져가시는 동생이신가요? 가져가시려고 오신 건가요, 벌써? 공개를 조립하자마자 어떻게 오시네요. 촉이 좋으시네. 애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. 애들 안 나오면 우리 집에 오는 거지? 알고 계시네요. 키웠어. 애들이 좀 뜯어먹었다. 똘이죠, 똘이. 저거 그거 먹는 건가요? 캣그라스. 아, 난 새싹불인 줄 알았는데. 잘 뜯어먹더라. 저 고양이가 먹는다고. 맞습니다. 보통 캣그라스라고 해서 고양이들이 뜯어먹는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. 처음 들어봐요, 저는. 방금 붐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. 보리, 비리, 호밀. 글캣글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대박이다.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섬유질을 좀 많이 흡수를 하고. 몸 안에 있는 털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들도 합니다. 진짜 관심 보이네요. 근데 풀은 고양이였던데 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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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,ving진들.